미드 걸렸네? 미드면 뭐하지? 아 모르겠다 일단 박자 그냥 뭐 카이사 박을게요 오랜만에 카사딘도 해볼까 고민을 살짝 해봤는데 정글 초상화 보니까 안될 것 같고 상대가 오로라라 하네? 잠깐만 미드 카이사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감전 오로라?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1렙 세게 한번 해볼까? 카이사가 힘들여나? 세게 하면 내 맵 가려달라고 바로 말하지 왜? 라인전 시작하니까 내 정신을 흐트려놓는 거야 패드라 미리 말하지 내 짐 가려줄 순 없잖아 아군만 당하고 있구만 이건 내가 해주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 게임인데 그죠? 야 이거 바텀 어떡하냐? 나가려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? 이런 건 나쁘지 않네요 좀 쎄거든요 뭐야 이거는 뭐야 다윗 오로라 왜 이렇게 얘 스킬을 모르나? 그냥 하는 사람이 스킬을 몰라 보이냐?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 무슨 저는 해본 적은 없음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좀 아플 거야 이 녀석아 아이고 문도가 퍼브를 먹어? 말도 안 돼 아니 나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얘 왜 또 미드 오고 있냐? 뭐야 님 님? 아니 뭐야 아니 나르 님 이게 물 흐리니? 뭐야 이거 미드 나르가 돼버렸는데? 한번 가볼까? 오케이 바텀에서도 죽었네 아니 탑에서도 그러고 거기서도 그러면 이게 게임이 힘든데 알고 있잖아 좋은 거 뭘 걸어가고 있냐 그냥 쿨하게 죽자 상대가 밸런스 맞춰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미드 정글이 좀 많이 망해가지고 밸런스는 의외로 잘 맞는 중 어휴 그래 그래 자 그 타이밍 와버렸죠 음 그래 그래 썸네일 한번 뽑고 바로 삼진아 16분에 타이사가 신이 됩니다 자비 가브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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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만한데 그죠? 문도 문도를 봐줘 얘들아 자비 문도 디테일이 좋았다 이거는 내가 좀 더 맵을 잘 받더라면 이게 밥을 안 먹고 하니까 좀 어지럽네 바로는 안 나와서 다행이다 제하골드 문박이 먹었네 살짝 비상인데 문도도 녹일만 하긴 한데 길이 안 박히진 않거든요 계속 때리면 다 채울 사람 없나 이거? 나 아깝게 이거는 각이 괜찮은데? 게이트 못 오지? 어휴 다행이다 힐 날뻔 밥을 안 먹으니까 어지러워 챔피언이 잘 안보여 어 그래그래 이걸 들어오네 아 몬도 탈탔구나 맵을 못봤다 또 몬도 오는거 봤어야 되는데 그저 어휴 그래그래 한 잡았네 그래도 용 먹었으니까 나쁘지 않은가 원래 좀 카이사가 맵을 전체적으로 넓게 봐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여러분 그 오로라 미드로 쓰지 마세요 야 이거 할거면 잘하는 사람만 해야겠는데 오로라가 지금 상태가 좀 그죠 몬도 이거 먹으러 오겠다 무시하고는 못밀지 않을까 몬도 가버려? 몬도? 그게 뭔데? 너 죽어 몬도는 나스닥이 맞는데 카이사가 그냥 지구 멸망급 악재였던거야 아니 지구가 멸망 안하면 안 망한다니까요 지구가 멸망해버렸던거야 그냥 운속 충돌한거야 다는 중 포킹 점만 맞추면 그죠 여기 못돌아올걸 많이 아플걸 어? 어? 아니 이걸 뺏겨? 여기다 가위 가롬 먹었으면 게임 끝났겠는데 그죠? 더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? 아니 님들아 뭣? 이걸 이렇게 쥔다고? 말도안돼 와 이걸 이렇게 쥐네? 여기서 도니아가 없었나? 왜 바로 녹았지? 이거를 이렇게 쥔 줄은 몰랐음 레전드 게임 자 수고했습니다 7만딜 에휴 또 나만 운속지 할만하지 않나? 어? 어? 어려워? 어? 이 바보같은 녀석 그렇게 무지성으로 들어오면 죽어야지 자 포피 텔포도 없죠? 다인 다 박을 수 있죠? 박을 수 있는거 맞나? 잠깐만 이상 사이사이 힘내 형탈을 쉬지 않고 쳐봐 아 오케이 여기까지 다 박았어 그래도 네헤이 너 먹을거 먹어 뽀삐야 이걸 다 버리면서 이런다고? 근데 이거는 집을 가도 뽀삐도 여기 있는거 다 버려가지고 이거 돼? 이거 돼? 뭐야 이거? 빔 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뭐야? 아니 이런 플레이를? 이거는 진짜 백명이 뽀삐중에 한명이 뽀삐다 내 인정하마 이런 판단은 진짜 쉽지 않은데 별단을 해버리네 그냥 그니까 손해보기 죽어도 싫었던거야 그래서 그냥 죽은거지 이 피부는 나와 함께 존재하며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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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라 다오 안돼 심심갈비 마지막에 있었으면 살았겠다 그죠? 아니 마나가 찼는데 못 눌렀어 아 좀 아쉽네 여기서 살았으면 게임 끝인데 나만 오케이 사운드 빼자 샬론이 와가지고 그렇죠 아니 sustainability 아니 우리 하나야 너가 죽으면 어떡해 어 어어? 아니 니마 하하하하 너 실드 먹으면서 들겨내려고 했구나 진짜 한명의 뽑이다 얘는 그냥 뒤가 없는데? 아래쪽을 보니까 왜 또 다치고 있냐 뭐지? 또 이집하네 얘 미안 아니 아까운데? 아니 판티오나 그정도까지? 내가 잡았을 것 같은데 헬 다 빠져가지고 일단 잡긴 했으니까 탈론까지 이거는 좋아 허그도 좀 먹자고 여기까지 어 좀 쎈데? 아 이게 안돼? 아니 미니언아 어때서? 일단 밀건 다 밀었어 음 한잔해 이정도면 괜찮아 난 이거 먹고 있나? 탈론 안에 죽이긴 하네 그죠? 피겠다 가버려 아니 다음 꼬피 텔퍼 없으니까 2차 좀 두들기죠 이런 애들 특징 내가 2차 두들기고 있으면 굉장히 분해함 근데 뭐 어쩔건데 너가 죽었는데 그죠? 너가 죽었잖아 2차 먹을게 불막 헤이사가 신이 됩니다 대박 가버려 어? 자비 너가 이겨? 이달리아? 안될걸? 이걸 전멸 쓰면서 들어올줄은 못갔네 어우 야 이거 뭐야 잠깐만요 아니 아니 미포님 나 죽는줄 알았잖아 안 죽었잖아 아 왁 사 ış 제발 아우 위아래 2차 골드 다 먹으면 이거 내 성장 막을 사람이 없을텐데 어 맛있다 3천원 골드 레전드 이거는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아로는 못 치잖아 어 이걸 맞았네 여기까지 하자고 여기 다비 뽀뽀 괴롭히기 너희로 오지 않을까 아유 미안하다 잘가렴 저거요 다음 가렌이네 가렌이 어땠더라 기억이 나네 만난적이 있었나 어 잠깐만 뭐야 이거 그럴려고 진심이야 오오 우리팀 있는데 딱 패시브 평탄은 이제 잃은 체력 빌의 데미지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치는게 데미지를 더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러면 가렌 인생 어떻게 하냐고요 뭐 내 할 뻔 아니지 뭐 알아서 하겠지 그쵸 점엘까지 쓰였어 가렌이 그쵸 아유 가봉아 그래그래 열심히 돈다 야 못주워 무리했으면 죽어야겠지 무려 야 이거 가렌 어떻게 하냐 인생 베퍼 하나 먹으려고 인생을 그냥 태워버렸는데 응 힘 내렴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쵸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너가 선택한 가렌이다 심지어 후픽으로 너가 구하잖아 가렌아 근데 이렇게 해도 6레벨의 그 점화찬 타이밍에 아유 까비 필살기로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죽은거 같은데 진짜 오늘 어 아 까비 아 까비 못했습니다 어 잘가 피했으면 사는데 아쉽다 그리고 나는 이제 듣지마 보수 파서스 아직 궁 없지 않나? 리액션 해주세요 아 1천원 감사합니다 흠 내가 잘해야겠는데 할만한데 대박 혹시 제드도 오나? 제드도 왔네 에라이 자비 어 파이팅해요 제드는 철포로 갔구나 가능할까요? 들어가면 죽는다는걸 짜오도 알고있어 제압되었습니다 어? 진제압골드? 이게 뭐야 이거 제압지나? 뭐야 이거 아니 가렌님 근데 좀 날카롭긴 했어 나 예상 전혀 못했거든 뭐 궁모션 들어왔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가렌님 동딜이 좀 쎄가지고 근데 원래 예상했으면 절대 안당하는건데 예상을 못해서 반응이 좀 늦었네 어 그래그래 너 노플이잖아 가렌아 잘가렴 와 근데 질긴거 봐 이거 혹시 가렌은 가렌인가? 꿀맛? 그냥 귀환할게요 내려가기보다는 뭐 해줄게 없어서 와버렸구나 또 삼진하가 돼버렸구나 카비 여기로 올거같은데 카즈스가 귀환하나보네 아슬아슬했어 혹시 카우스 궁있나?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빨리가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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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모르니까 아 오케이 진하 두개동시에는 힘들걸? 진하 두개동시에는 힘들걸? 어어? 이마 그래그래 그냥 여기서 이걸 타고있어 친구야 여기? 아 너무 아깝다 마지막 Q 피했으면 카즈스 생각을 못했네 그냥 W 좀 더 재면서 천천히 할거 그랬나? 아랫만 있는줄 알고 에스캡 가는게 낫겠는데 이게 오로라가 은근히 궁 밸류가 되게 높아가지고 좀 좋은거 같기도 하고 범위 엄청 넓은 자르반공 같은 느낌? 근데 돌진기로도 저거 못 넘잖아 순간이동기가 아니면 자르반공은 대체 뭘까? 왜 아직도 바뀌지 않은걸까? 미드라인 밀면서 가죠 이거는? 여기? 할만한데? 초가 안나갔네 그쵸? 어어? 아니 제드야 아니 너 뭐해? 설마 얘 스킬을 모르나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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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까지 뭐요? 굿 야 4코어 가렌? 1.5코어 응 가렌 두마리가 와도 못 이김 아휴 그래그래 아이 그래 그래 빠른 이 aos닭 받아주면서 여기에 W 써주면서 그러려면 천만원 어? 대이스 그냥 밀게요 왜 아무도 안막지 어어? 아니 이게 안 맞아? 네 여기 이 뒤에서 그랩을 안 맞게 있으면 아 아 와 데미지 미쳤다 지금 아니 26분에 풀템이라 그냥 장난 아닌데? 아 여기? 혹시? 와 이게 안 죽어? 아 야 재밌다 파이사 재밌네 이거 와 재밌다 이거 어? 하지 말거야 그냥 들어가서 죽어버렸데? 아니 가렌이 생각보다 센데? 아 무대 유력무늬 가렌이구나 생각보다 강력한데요?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어 그냥 미드 가야될 것 같은데? 3 억제기 미뤄가지고 이 타이밍에 끝내야될 듯? 난 여기 타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빙 와 데미지 뭐야 진 이게 한방이 저거? 근데 이렇게 한타 박으면 우리 3억 덱이라 상대 좀 버닝 이벤트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슬슬 폭세 팔고 뭐냐를 가죠 진을 좀 조심해야겠다 그죠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게리 와 칭찬 빵표 레전드 저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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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저거요 거고 저거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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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